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본가서 영상 찍었습니다. 아니, 일본에서 그... 저 봤던 분들이 댓글 달고 그랬더라고요. 풀영상에. 갈색 코트 입은 여자랑 뭐하세요? 코트형. 일본에서 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노튜브님 감사합니다. 노튜브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아. 마이크 이상해요? 어, 랄프가 들어보면 알겠지? 괜찮아요 이제? 음. 좋은데요? 아, 소리 좋죠?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아. 결국은 일주일만에 키는 것 같네요. 예. 어제 축구 아니었으면은 어제 딱 키고 그랬을 텐데. 예. 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이크 뭐지? 아, 우리 다미안. 예. 먹고 시작해. 뭘 먹고 시작해. 100개? 아,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예. 이마에 뭐가 났어요? 아. 그러게. 저게 뭐냐. 두드러기같이 좀 올라왔네. 아. 어제 축구 이겼어요. 예. 어제 축구 이겼어요 진짜 극적으로. 정쪽으로. 아, 아님 키 뭐지? 월드카긴츠 그러니까 이게... 저.. 국대가, 약간, 또 황금세대라 그래 가지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까지 노려볼 만하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관심들을 갖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제 뭔가 방송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저도 어제 축구보고 그러고 잤어요 그치 어제 방송 끈 이유를 이제 알겠죠 괜히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축구 소감에 대해서 말씀 어제 그 사우디 키퍼가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고요 사우디 키퍼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뭐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였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조현우 키퍼도 K리그에서 뛰는 선수였고 그렇게 훌륭한 키퍼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 리그가 그렇게 막 대단한 수준은 아니잖아 사실 K리그보다 수준이 높긴 하겠지 아무래도 거기 이제 또 스타크 플레이어들 약간 이제 조금 전성기 살짝 지난 그 플레이어들이 또 꽤나 있고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조현우 선수가 왜 국대에 있을까 아니 그렇죠 국대래 저 K리그에 왜 있을까 그 정도 실력이면은 유럽 가도 되지 않나 영어를 못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아 발이 안 좋다고? 키퍼가 곡만 잘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K리그에 그 잔류에 있기에는 뭔가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난 어제 했다 그리고 사우디 키퍼 어제 미쳤더만요 진짜 어제 뭐 이광인 슛 막은 것도 그러고 어떻게 저걸 막지? 그거 다 막고 막 난 키퍼가 그렇게 발에 쥐나가지고 어 근육 격려나가지고 막 고통에 호소하고 이런 걸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어제 축구 경계는 진짜 정말 그 키퍼가 되게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양쪽 다 어 아쉬웠던 장면 있었죠 네 아쉬웠던 장면 그 사우디 키퍼가 이제 나와 있을 때 그때 음 조규성 선수가 약간 의기소침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안 하고 그냥 스트라이커니까 뭐 자기 선에서 이제 좀 해보려고 약간 욕심을 내서 슛을 때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때 그냥 패스를 하는 모습이 이게 좀 아무래도 욕을 많이 먹고 있었기도 했고 또 그 전에 이렇게 또 그런 손흥민 선수의 약간 그 짜증?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위축이 돼서 그래서 그 그때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패스했던 것 같아 그게 좀 너무 아쉬워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패스 했는데 또 패스 받은 선수가 바로 또 조규성 선수한테 바로 패스했으면 또 그것도 기회였는데 바로 뒤에 있는 손흥민한테 주더라고 아 그 모습이 나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 슛 때리려고 할 때 그 바로 앞에서 막혀가지고 예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아 그 모습 보고 되게 맘 아팠어 나는 대려 아 저기서 왜 슛을 안 때렸지? 하기보다는 그 마음고생한 게 좀 느껴지더라고 나는 괜시리 어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짠하게 봤고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내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좀 주장이고 하면 이제 좀 짜증내고 이런 건 좀 안했으면 좋겠어 어 뭐 기회 날린 건 날린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파이팅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이렇게 좀 역정 내는 듯한 그 모습이 좀 손흥민 선수의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제 약간 어 흥민이가 축구에 진심이지 아니 다른 선수는 진심 아니야 다 진심이지 어 모든 선수는 다 진심이지 진심이니까 다 국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사람들은 좀 더 그래도 스트라이커라면 그래도 스트라이커라면은 그 상황에서 뭐 욕먹을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음 민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냅다 때렸어야 됐다 이런 평이 더 많더라고 냉정하게 보면은 그게 맞는 거 같긴 해 어 누가 짜증을 내건 당시 그때 나에게 기회가 있을 거 같다 이거 내가 찬스인 거 같다 이거 슛 각이 보인다 골 각이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냅다 때렸어야 됐다 어 아 그리고 마지막에 만치니 감독 그 끝까지 안 보고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죠 예 저도 그때 그냥 나가는 모습 보고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이길래 그러나 했는데 비싼 감독이더만 예 되게 되게 비싼 감독이더라고요 어 근데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몰랐다 아 그냥 끝난 줄 알았다 어 끝난 줄 알고 난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였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변명이고 말이 안 되지 어 그건 말이 안 되지 뭐 어쨌건 이겼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과정도 과정이지만은 사실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정말 그 3분가량 남겨놓고 그때 그 골 들어갔던 거는 그 헤딩골은 정말 예 예 너무 극적이고 어 좋더라구요 음 다음이 이제 호주랑 경기가 있죠 예 그게 언제죠? 6월 3일 12시 반이요 어 2월 3일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인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12시 반 12시 반 어 쓰읍 그날은 또 어떻게 해야되나 하하 참 하하 하하 그날은 그냥 여러분들 축구 끝나고 올게요 그게 맞겠다 아이 뭘 같이 봐요 여러분들 중계권도 없고 제가 뭐 입중계를 틀어놓을 만한 그런 뭐 명분도 없고 예 반갑습니다 캐티 연연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같이 보는거는 네 좀 그렇죠 왜냐면 쓰읍 여러분들이나 좋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아닌거 같아요 네 나는 내방송하는게 나는 내방송하는게 맞지만 그 시간대에 이렇게 또 많은 이목이 쏠려있을 때 그 시간을 좀 피하는 거에 있어서는 음 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줘야 돼 어제도 그거에 대해서 한 30분가량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근데 그게 그냥 따지고 보면은 그 시간에 원래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 시간에 뭔가 해야되는 뭐 드라마가 있거나 예능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 쉬잖아 근데 그때 뭐 시청자 게시판에서 막 아 왜 축구 때문에 이거 내가 보고 싶은 방송도 못 보고 그러냐고 그렇게 난리 치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국민들의 사정인거지 그거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 이해를 어 할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그날은 저 호주 경기 있는 날은 네 끝나고 제가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빵키 뭐지? 퀵표 가능할까요? 네 개콘이랑은 개콘은 그래도 뭔가 좀 음 완전 축구는 내 영역이 아닌 거라서 예 축구는 제 영역이 아닌 거라서 어 저도 방송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아무리 뭐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그런 거라서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면서도 아 이걸 왜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입중계 이런 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어 그건 이제 그 전문 방송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축구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축구 관심 있는 척 하는 거라기 보다는 그냥 약간 저도 원래 축구를 안 봐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축구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그 이목이 집중되고 그런 거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관심 가질만 하죠 예 주변에 친구들이 넷플릭스 같은 거 야 요즘 이거 되게 재밌다더라 아 그래? 어 관심 없었는데 한번 봐봐 응 알았어 한번 볼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좀 메타인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예 좀 그런 흐름을 또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뭐 얘기할 것 얘기할 거리도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보다는 그래도 좀 보는 게 낫지 예 아 아 일본을 진짜 재밌게 잘 놀다 오고 그러고 이제 또 공교롭게 어제 또 잠깐 1시간 정도 1시간도 못했죠 예 어제 그냥 3, 40분 정도 방송하고 그러고 이제 끄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예 방송을 예 꾸준히 하는 그 그게 왔어요 어 그 시기가 왔어요 예 어 카페에다 이제 그 여행일지를 다 써놨었고 예 뭐 카페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페럴드는 예 안 했어요 그때 이후로 안 했어요 어 재밌게 하긴 했지 재밌게 하긴 했는데 뭐 어 어 방송할 때 말고는 좀 손이 안 가더라구요 페럴드가 어 그 모험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험이 부담된다 어 그 시간에 그냥 저는 유튜브 보고 예능 보고 그게 더 좋아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까은키 뭐지 많이 터졌으면 녹화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유 캐티언니아님 고맙습니다 뵙게 감사합니다 우리 캐티언니아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가 또 이제 일본 갔다 왔을 때 그냥 폰으로만 사진 찍은 게 아니라 또 이제 액션캠도 가지고 가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 여행 영상을 남기려고 또 이거저거 많이 찍었어요 그때 그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또 유튜브로 또 올리겠지만 어 카페에 올렸던 게 또 있으니까 예 보면서 이제 약간 썰프리? 예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뭐야 이따 먹방도 할게요 이따 먹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진짜 요즘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예 저 후쿠오카 있을 때도 되게 한국에는 한국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갈 생각이 아예 안 들 정도로 너무 춥잖아요 근데 후쿠오카는 그래도 한 7도 10도 영상 그 사이라서 저녁때면 조금 쌀쌀해지는 정도라서 눈 올 그런 날씨는 아니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 그나마 좀 저 후쿠오카가 저 일본에서 한국이랑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그 공항이 이제 후쿠오카 일본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 좀 남쪽에 있잖아요 후쿠오카가 어 그래가지고 뭐 패딩 입고 가지도 않았고 그냥 뭐 후드티 입고 그냥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어 남반부 맞아요 여행을 좀 그 계획을 너무 좀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는 동생이랑 이제 둘이 갔는데 어 원래는 한 한 달 반 정도 좀 약간 여유있게 여행 계획을 짜려고 했었다가 중간에 한번 싸워가지고 서로 약간 좀 그 쌩간다 그러죠 어 서로 이렇게 그 싸워가지고 안 가려고 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어 풀고 그래가지고 풀고 나서 이제 다시 여행 얘기를 하다보니까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한 3주 안에 그걸 짜야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그 친구가 모든 계획을 다 짰고 했는데 이제 항공사는 지네어였어요 지네어 네 제가 좀 지네어나 좀 그런 저 어디죠 에어부산 뭐 지네어 또 하나 또 있는데 저가 항공사 어디 티웨이 맞아요 에 그 항공사를 별로 안 좋아해 뭐 싼티나하고 뭐 이런게 아니라 확실히 느껴지더라구 그 대한항공 타고 갈 때랑 그러니까 이게 이코노미를 타더라도 대한항공을 탈 때랑 티웨이 탈 때랑은 달라 너무 좁고 그 기내에서도 그 기내 흔들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 확실히 어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고 가는 거랑 그 차이도 있고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행기표가 특가로 떴을 때나 되게 싸게 나왔을 때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보통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유있게 여행 계획을 짜면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뭐 항공사 고르고 그렇게 할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 모든 이제 그 일정을 맡겼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가지고 진에어로 갔는데 그래도 일본 정도 가는 정도면은 저 저가 항공사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비행기 안에서 오래 있어봤자 한 시간 정도밖에 안 있는데 예 그거 조금 저렴하게 갔다 오는 게 더 괜찮다 어 일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비행 시간이 막 몇 시간 단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좀 피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예 들어요 일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어 불편하죠 그래도 불편하죠 대한항공이 최고다 기내에도 좀 뭔가 거리도 넓고 또 빨리 떠요 그리고 공항 내부로 들어가면 비행기 타는 곳 예 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다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는 항공사 그 메이저 항공사들은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서 얼마 안 걸어도 되는데 이 저가 항공사는 맨 끝에 라인에 있어가지고 인천공항 그 국제선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멀어요 무지하게 걸어가야 돼요 공항 내에서도 그래야지 뭐 무빙워크도 있고 하니까 뭐 편하다고 할 수 있다면 편하겠지만 좀 그런 데에서 약간의 어떤 피로감들이 좀 쌓인다 예 확실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 진짜 금방 도착을 했고 음 이렇게 또 여행 얘기 나온 김에 여행설 좀 푸는 방송을 하고 오늘 방송 시작을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카페에다가 제가 정성스럽게 또 포스트 그 포스트를 올렸는데 어 너무 코트 이번에 간 거 보니까 여행 간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어 혼자 갈만 하나 일본 이러면서 일본 여행에 이제 좀 관심 갖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어 혼자 가는 것도 정말 추천 합니다 예 그 계획자 가지고 이게 혼자 가도 혼자 가면 여행 어떻게 혼자 가라고 할 수 있는데 혼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가요 예 친구랑 보통 많이 가고 친구랑 연인이랑 가족들이랑 보통 이제 여행은 많이 가는데 그게 국룰이잖아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그냥 나는 약간 일본 가는 느낌이 부산 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라 가깝기도 하고 또 워낙에 한국인 반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국인 반 중국인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도 막 이게 되게 내 눈에 담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국적이야 일본의 느낌은 확실히 있어 그러나 어 주변 사람들은 다 한국인 혹은 일본인들이야 예 그리고 그 비행기 내에서 이제 봤던 사람들을 그 관광지에서 또 보게 돼 어? 내 앞자리에 앉았던 커플이네 내 저기 앞에서 지나가고 있어 어? 내릴 때 그 공항에서 봤던 사람이네 친구들 4명 좀 시끄럽던 친구들이네 앞에 지나가고 있어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어? 크게 보자면 그 비행기 내부에 있던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약간 패키지 여행 떠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어? 그래서 몇 번 마주치면 이제 그냥 인사를 해요 서로 아 이렇게 이제 눈인사 정도 어? 끄덕이고 그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 어? 그래서 막 아 되게 막 멀리 왔다라는 느낌은 사실 안 들긴 해요 워낙 한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혼자 여행 가시는 거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뭐 요즘 워낙에 어플도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파파고 어플 하나만 있어도 일본어로 뭐 메뉴판 같은 것도 그냥 갔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번역이 다 되고 하다 보니까 어? 굳이 뭐 그냥 가기 전에 그 영상 하나 정도 보는 건 돼요 이제 일본에 가서 하면 안 되는 행동 뭐 그런 거 한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이제 택시를 탈 때는 택시문을 먼저 열지 말 것 어? 일본 택시는 알아서 문 열리고 알아서 문 닫히고 또 캐리어가 있으면은 기사분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캐리어도 실어주시고 다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어? 뭐 그 정도 그런 예절들 그리고 또 뭐 보조배터리 같은 거 핸드폰 배터리 없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운터 가가지고 핸드폰 충전 좀 해줄 수 있냐 근데 이제 일본 가서 그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신뢰다라는 거 뭐 그 정도 문화 차이 뭐 그 정도 간단한 튜토리얼 영상 정도만 숙지하고 가셔도 돼요 네 두 번 갔다 왔다고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대단히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 어? 그렇게 막 쫄 필요가 없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내가 왜 그런 걸 이제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씩 여러분들 외국인들 외국인들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그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 중에서 매너 없게 하는 그 어글리 앞에 어글리가 붙잖아 어글리 미국인들 어글리 중국인들 어글리 일본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어글리가 붙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역으로 다른 나라 가면은 어 어글리 코리안이 되면 안 되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그 튜토리얼 영상 정도만 보고 가셔도 충분하다 라는 거고 뭐 그냥 요즘 다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실 일본은 정말 너무 난이도가 낮은 그런 곳이죠 예 아무튼 예 여행 첫날에 이제 떠날 때 예 요때였고 사실 요때부터 짐 싸는 순간부터 노로가 터져가지고 이때도 집에서 토하고 설사하고 몸이 엄청 안 좋았어요 어 전전날에 이제 그 굴 먹으러 천북 굴단지 갔다가 굴 생구레를 양껏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다가 예 근데 이제 노로를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뭔가 노로 그 노로를 감지하는 그 미각이 생겼어 내가 생구레를 막 퍼먹다가 어우 신선해 어우 냄새 너무 좋아 어우 신선해 아 이 맛이지 아 너무너무 좋다 아 맛있다 먹다가 약간 어떤 그 산미같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그게 있거든 어 그런 애는 바로 뱉어야 돼 그러니까 뭐 약간 먹으면서도 얘가 맛이 같다 이게 아니라 약간 좀 신맛이라기보다는 되게 애매해 굴이 달 단짠이거든요 달 달짝지근해요 달짝지근하고 짭짤해 그 두 가지 맛이 있는데 그 맛 외에 그 맛 외에 살짝 느껴지는 어떤 그런 산미 같은 게 살짝 있어 그게 나는 노로라고 생각해 그게 노로균이야 이제는 생굴에 먹으면서 내년에도 제가 어쨌건 노로를 걸리건 안 걸리건 나는 매년마다 굴을 챙겨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굴을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그 저기까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저 어디냐 그 저 천북이 어디에 있죠 태안 태안이 어디죠 크게 보면은 충남이죠 충남 네 충남까지 그렇게 차타고 100km 넘어가는 그 곳을 먹으러 그렇게 맨 옆마다 가는 거 보면은 저는 이제 굴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내년에도 가겠지만 올해는 저 노로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행 일정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 내년에는 안 걸릴 자신 있어 내년에도 분명히 생굴에 이렇게 숟가락을 퍼먹으면서 그 맛이 살짝 느껴진다 바로 뱉어야지 네 이제 노로 맛을 알 거 같아 내가 먹으면서도 그때 아 이거 뭔가 이거 삼키면 노로 걸릴 거 같은데 근데 근데 진짜 노로가 걸렸던 거죠 잠복기가 있다가 이게 잠복기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딱 터져요 잠복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어 나 이제 노로 맛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어 내년에는 절대 노로 안 걸린다 네 아 올해죠 올해 네 뭐 그렇고 음 음 음 음 음 음 그때 이제 아침이었어요 아침 오전에 오전에 그 비행기 타고 도착하고 뭐 숙소 가서 그날은 이제 노로가 터지는 바람에 많이 못 돌아다니고 음 가까운데 그 라멘집 가서 네 라멘집 가서 라멘만 먹고 그러고 이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입니다 이거는 네 어 둘째날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어 댓글에 옷을 잘 입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옷이 저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 첫째 날에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뭐 후쿠오카 그 무슨 뭐 건물 아 뭐 있었는데 아 까먹었어요 아무튼 뭐 한군데 어 무슨 타워 맞아 후쿠오카 타워였나 뭔 타워였는데 그 타워만 못 가고 그 외에 모든 일정은 다 이렇게 어 소화를 했거든요 후쿠오카 타워 맞아 맞아요 음 여기 엄청 그 역에서 나오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려고 했던 곳이 이제 둘째 날에 어 첫날은 이제 도착하고 막 시간 보내고 하는데 막 노릇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숙소에서 바로 잤고 둘째 날부터 이제 적은 거예요 저는 이제 둘째 날부터 포스트에 한 건데 어 무슨 신사를 가기로 했어요 신사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카페를 잠깐 들렸는데 여기가 뭐 엄청 유명한 데래요 별로 대단할 것도 없었는데 제 눈에는 여기는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카페를 들려가지고 뭐 푸딩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랬어요 음 여기에요 신사 예 특이하게 이 비둘기가 있더라고 이제 그 입구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300엔을 내고 3000원이죠 3000원을 내고 무슨 콩 같은 게 있어요 되게 고소한 콩이 있는데 그거 구운 콩이라 그래야되나 무슨 콩이라고 해야되나 베이지색으로 동그란 콩이 있는데 그거 내가 먹었어요 내가 절반은 먹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올텐데 내가 지금 손에 좀 들고 있는 게 이제 그 봉지에 고소한 냄새가 나고 어 이 콩 내가 먹어본 콩인데 어 어 렌틸콩 맞아요 어 맞아요 렌틸콩이었어요 렌틸 콩 음 맞아요 이 고소한 이 렌틸콩이었어요 어 렌틸콩 볶은 걸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300엔에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구요 비둘기한테 먹이주고 사진 찍으라고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비둘기 이제 먹이를 주는데 어 비둘기를 손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할 때 비둘기라는 동물 자체가 되게 드럽고 예 막 사람들 토해놓은 거 막 쭈어먹고 날갯짓만 해도 병균의 온상이다 이러면서 거의 쥐나 다름없이 날아다니는 쥐새끼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좀 그렇잖아 근데 뭐 얘네들 자체는 이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키워지는 애들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딱 봐도 깨끗하더라구 어 깨끗하고 여기서 이제 렌틸콩 먹고 그런 애들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비둘기들이죠 엘리트 비둘기들인데 여기서 이제 대담하게 막 이제 진짜 무슨 나홀로 집에 그 비둘기 아줌마처럼 어깨에다가도 비둘기를 얹고 이런 팔꿈치에다가도 비둘기를 얹고 이렇게 막 콩을 렌틸콩을 주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구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아 비둘기가 그렇게 더러운 애들이 아니구나 어 거기다가 그분이 또 일본인이었어 그래가지고 묘하게 또 괜히 또 그 경쟁심리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비둘기 막 날개찌다고 오는데 옆에서는 이제 같이 온 동생은 막 소리지르고 막 아우 하면서 막 피하죠 근데 저는 그냥 얘네들이 깨끗한 애인가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겁없이 이렇게 손 위에다가 올라오더라구요 많이 이렇게 하나봐요 그래서 뭐 애들이 겁도 없어요 어 그래서 그저 그냥 콩만 먹으려고 한 애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사진도 찍고 올려놓고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줬고 그 같이 온 친구도 처음에는 엄청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어 나중에는 제가 부러웠는지 나도 사진찍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비둘기 손에다 어떻게 얹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줬죠 예 근데 좀 이때 좀 짜증났었죠 예 올라오려고 올라오려고 날갯짓만 하면 소리지르고 막 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진도 못 찍겠고 어 아무튼 예 이렇게 비둘기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여기 그 신사를 좀 돌아다녔어요 예 여기 신사가 음 이름이 스미오시 신사에요 스미오시 신사 예 스미오시 신사고 스미오시 신사는 이제 어떤 신사냐면은 여기 그 후쿠오카에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 신사가 되게 많아요 예 신사가 되게 많은데 그 한 1200 몇 개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어진 신사라고 하고요 뭐 여기 뭐 구글에 나온 대로라면은 뭐 3대 해왕신이 지켜주는 신사가 바로 이제 스미오시 신사라 그래가지고 후쿠오카 오면은 한 번씩 들를만한 그런 관광지다 입장료도 공짜고 그래서 어 여기를 처음 여행 이제 그 처음 그 관광할 포인트로 정했더라구요 그래서 뭐 여기서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는데 그중에 제 생각에 잘 나왔다 괜찮게 나왔다 싶은 사진만 이렇게 지금 그 그 올려놓은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나온 사진들은 다 뺐습니다 예 지금 신발이 좀 에러긴 한데 예 그 그 예 하하 신발이 좀 에러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여행 가면은 편한게 최고인거 같애 슬리퍼는 너무 심하긴 한데 그래도 크록스 같은게 워낙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가고 걸을 일이 많으면 진짜 편한 신발 가지고 가는게 난 최고다 근데 이날 너무 많이 돌아다닌 탓에 어 발에 물집 잡혔어요 크록스 신고 발에 물집이 잡혔다니까 음 아무튼 뭐 편한 신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혹시라도 여행을 또 가게 될 일이 생기면 그땐 진짜 정말 편한 나이키 런닝화 엄청 가볍고 푹신푹신하고 예 그런 애들 있잖아요 체중 잘 받쳐주는 애들 예 신발끈 꽉 동여매고 그러고 나가야 좀 피로도가 덜하는 것 같애 이때 여행 갔을 때 가장 내가 좀 후회됐던거는 신발이었어요 크록스도 나중에는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스미우신사에서 가장 가까운 예 그 카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여기가 이제 찻집이에요 찻집인데 찻집이랑 카페랑 뭐가 다르냐 여기는 단일 메뉴에요 말차라고 그 녹차가 말차잖아요 예 정말 그 녹조같이 정말 그 녹색으로 그 뭔가 입 입자 같은게 확 느껴지는 그런 그 말차를 타주는 것이고 가격은 한 500엔 정도 합니다 예 정말 가깝더라구요 한 200미터도 안될거에요 스미우신사에서 바로 예 여기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어 이것도 좀 꿀팁이라면 꿀팁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손님이 보통 가면은 자리부터 찾잖아요 예 보통 이제 몇 명이세요 두 명이요 하고 그냥 알아서 들어가서 빈자리 가서 앉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안내해줄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안내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안내해준 자리에서 끝까지 있어야 돼요 다른 자리로 옮기면은 또 그게 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통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자리를 안 옮기긴 하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좀 앉아있다가 좀 편한 자리 있으면은 자기 먹던 커피 들고 다른 자리 이렇게 옮겨서 앉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러면 안된대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나온 그 말차에요 안에 보면은 네 완전 녹색으로 아무튼 되게 녹진하고 되게 쓰고 이건 이제 너무 쓰니까 먹으라고 주는 뭐 젤리 같은 어 겉에 표면은 조금 딱딱하고 안에는 젤리 같은 뭔가 젤라틴 같은 느낌으로 있는거고 요렇게 딱 내줘요 요렇게 예 그리고 이 앞에 이 아주머니 앉아계신 이 앞으로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나막신이 있어요 고거 신고 여기 앞에 정원 같은 요것을 한바퀴 돌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어 음 네 맞아요 여기 이름이 이제 라쿠스 이에 라는 차집입니다 어 어 어 그리고 여기도 써놨지만 정말 그 화장실이 어딜 가든지 정말 깨끗하더라구요 비대가 뭐 법으로 정해졌나 비대가 다 설치되어 있고 되게 청결했어요 어 일본 진짜 청결하더라구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그 고깃집으로 갔어요 고깃집으로 가가지고 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요 이게 런치메뉴고 음 요렇게 한 접시 요렇게 한 접시 나와요 일본은 그 밑반찬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확실히 난 그 밑반찬 문화가 있어서 김치랑 콩나물이랑 뭐 깻잎 장아찌랑 이런 거 보통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셀프 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샐러드 같은 것도 조금 가지고 덜어서 가지고 와서 먹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어 조그만 요런 그 밑반찬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시켜야 되는 그런 곳이었고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한 5만원 아 4만 얼마 정도 나왔어요 네 4만 얼마 가격대가 좀 있죠 여기 비싼 곳이었어요 애초에 근데 그냥 간판이 너무 맛있어 보여갖고 그냥 예 여기는 좀 무지성으로 갔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저를 이 찻집에 데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어였나 어 맞아 맞아 장어덮밥을 먹을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장어덮밥 말고 그냥 가까운데 고깃집 아무데나 가자 가서 웨이팅하고 기다리는 것도 정말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고 싶냐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있네 야 저기 겁나 크네 간판도 저기 가자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간 거였어요 그건 계획이 없었던 곳이고 근데 맛있었어요 어 맛있었고 그리고 이제 런치 메뉴라고 마지막에 이제 그 모찌 모찌랑 뭐 푸딩이랑 뭐 커피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구요 예 그렇게 먹었습니다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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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뭐 음식 먹은 거 절반이 뭐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원래 여행이라는게 먹으러 또 먹는 재미가 또 크잖아요 비중을 얼만큼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일본 음식이랑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너무 달고 짜고 간이 세요 전에도 오사카 갔다가 느꼈던 거지만 뭘 먹어도 무지하게 짜고 제 입맛에는 맞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예 좀 슴슴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짭니다 그냥 짜요 예 음 음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간 곳이 여기서 좀 많이 걸었어요 어 많이 걸어서 갔던 곳이 그 카와바타 시장이라는 곳이었고 뭐 약간 명동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좀 설명이 하기가 참 그런데 어 그런 시장이었어요 시장 가가지고 뭐 이제 같이 여행 가이드 해준 친구가 이제 짰던 그 코스로는 시장에 이런 상점 저런 상점 뭐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눈으로 많이 닮길 바라고 그냥 그런 보통의 여행자들처럼 관광 오면은 뭐 옷가게도 들어가보고 뭐 여러 관광상품 파는 그런 상점도 들어가보고 먹거리 파는 곳도 들어가보고 그러면서 시장 구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 구경을 정말 정말 싫어해요 네 내가 뭘 살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근데 보통 그런 거 같아 나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남자들은 아무래도 효율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사실 크게 내가 관심이 있지 않은 그런 물품들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성 없이 가서 눈으로 구경하는 것들 난 이걸 정말 안 좋아해요 네 다리만 아프고 힘들고 시간도 잘 안 가고 네 그러니까 크게 어떤 나에게 흥미를 주지 않는 코스였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좀 불만을 많이 토로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뭐 가운데 쯤에 이렇게 벤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아우 야 다리 아프다 힘들다 야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되냐 우리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재미없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야 난 모르겠다 뭐 재미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리고 여기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먹는 건 되게 저렴한 곳은 저렴해요 근데 물가가 좀 이상해 내가 느끼기에는 옷 의류들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무슨 티셔츠 쪼가리 하나만 해도 막 4만원 5만원 이래버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뭔가 나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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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구요 야 나 너무 힘들고 좀 재미없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래서 뭐 여기서 뭔가 급하게 할 걸 딱 찾더라구요 그럼 여기 잠깐 앉아 있어라 끝까지 한번 갔다와서 오빠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한번 슥 보고 올게 오케이 알겠어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죠 근데 여기 딱 그 마사지 마사지 업소가 딱 나왔어요 예 이게 30분에 어 발마사지 30분에 2300엔 60분에 2980엔 흠 그래가지고 흠 오빠가 유튜브 각도 뭐 나올 거 같고 한데 여기 촬영 허가도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 가서 발마사지 30분만 받을래? 아이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어 여기 시장에서는 저는 이게 제일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예 정말 만족스러웠고 안 그래도 다리 아팠었는데 어 지압으로 정말 잘 풀어주더라구요 막 오일도 발라가지고 막 예 혈액순환도 좋고 너무 좋았어 여기는 정말 네 그래서 팔 마사지를 좀 받고 음 그리고 이제 간 곳이 그 돈키호테라는 곳인데 돈키호테는 어 정말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곳이 뭐냐면은 다이소 플러스 올리브영 플러스 올리브영 플러스 온갖 자파가 모든게 다 있어 마트 플러스 막 식품이고 뭐 의류고 그냥 만물상이야 어 근데 그게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여기는 확실히 시장축소판 느낌 시장축소판인데 되게 넓고 물품이 말도 안되게 가짓수가 많은 곳이더라구요 돈키호테 갔는데 이제 입구서부터 이런 그 애니 캐릭터 참 일본이 부러웠던게 이 애니 캐릭터 문화산업이 엄청 많이 발달해서 네 되게 잘 돼있고 막 피규어 팔고 정말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부터 그냥 이거 들고 한번 사진 한번 찍으라 그래가지고 좀 익살스럽게 사진을 찍었는데 옷에 보시면 핏자국 보이시죠 네 핏자국 네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갖고 코피 흘렸어요 이때 코피 흘렸었는데 그 코 틀어막다가 몇 방울 흐른게 옷에 이렇게 흐른거에요 지금 묻은거에요 코피 흘렸었어 노로바이러스 걸렸지 거기다가 평소에 잘 걷지도 않는데 이날 미친듯이 걸었지 컨디션은 말도 안되는데 또 이 친구가 자기는 또 10년만에 또 일본에 오는거니까 일본에 가는거니까 얼마나 예 거기다 또 여행 가는 것도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반반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3박 4일동안 정말 자기가 짠 그 코스대로 해야되는데 첫날에 내가 노로바이러스 터지고 이래가지고 같이 뭐 놀지도 못하고 몇군데 빼먹고 이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구 너무 미안해서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굴만 아니었어도 어 아니야 괜찮아 푹 자고 다음날에 좀 돌아다니면 되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코피가 터졌어요 어 아무튼 동키호테 백화점이고 다이소 올리브영 곱하기 100배 버전 진짜 뭐 건어물도 있고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예 동키호테는 꼭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9천엔 이상 9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어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어 그 면세 혜택을 받아요 10%인가 15%인가 그래서 세금을 여기는 이제 그 가격표가 가격표 옆에 세금 포함한 가격표 가격표가 두개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권을 지참하고 뭐 얼마 이상 구매를 할 시에는 이 세금을 예 안받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뭐 성인용품도 있었어요 성인용품도 있었고 말도 안돼요 진짜 여기는 여기는 진짜 좀비 사태 일어나면은 돈키호테 있으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 진짜 어 캠핑용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규모 큰 그런 뭐 롯데마트 뭐 이런데 그거랑 비교도 안돼요 정말 예 예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샀어요 예 아무것도 안 샀고 그 친구는 뭐 컵라면이랑 뭐 과자랑 뭐 여거저거 많이 샀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예 예 뭐 좀 사지 근데 살게 없었어 나는 저는 정말 실용주의라서 하나 사고 싶은 게 딱 있었는데 피규어가 다 비싸잖아요 아이 세상에 무슨 피규어가 요만한 거 진짜 요 라이터 요거 하나 요거 요거 반만한 거 요거 반만한 원피스 캐릭터 같은 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규어도 규모가 있잖아요 조그맣고 크고 막 그런 규모가 있는데 요만한 거 하나도 뭐 2만 원 이런데 나는 애니 캐릭터 애니도 안 보지 뭐 관심 가는 게 1도 없는 거야 가서 뭐 오나오를 사요 뭘 사요 예 뭐 그냥 진짜 뭘 살려고 이거 살까 살까 한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가져오면 쓰레기야 쓸 거 같지도 않고 근데 딱 하나 관심 갔던 게 슈퍼마리오인데 가격이 5만 원이었는데 크기가 잇더시만한 슈퍼마리오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는 진짜 가성비 괜찮은 피규어 같은데 저거를 우리 집에 가지고 왔을 때 어디다 올려놓지 생각해보니까 또 큰 쓰레기인 거야 그냥 슈퍼마리오 쓰레기가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오는 순간부터 그래 저런 거 괜히 하나 들여놨다가 마리오 사면 또 루이지가 또 옆에 있으면 좋을 거 같고 그 옆에도 피치공주가 또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옆에 버섯돌이 그 저기 개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쿠파도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다 모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리고 뭐 내가 저런 거를 모으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에서 나와서 이 포코카에 가장 예 네 가장 비추하는 포인트로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나카스강이라는 곳이었어요 나카스강 네 여기에 포장마차 거리고 낮에 여기 잠깐 동키호텍 할 때 슥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낮이었는데 네 여기 뒤에 보면은 포장마차들이 쫙 질비해 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쫙 질비해 있고 여기 저 뒤에 보이죠 포장마차 나카스강 포장마차 거리라고 해요 후쿠오카 여행지 하면은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한데 제일 돈 아깝고 제일 비추하고 그랬어요 괜히 제가 막 부정을 내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보면은 뭐 맛있어 보이나요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저도 맛있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막 자리도 좁아 죽겠는데 거기서 막 줄 서가지고 막 맥주에다가 뭐 아무튼 시끌벅적 하길래 아 여기 되게 뭐 운치 있고 일본의 뭐 어떤 그 포장마차 문화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겠다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봤던 그런 그 문화를 내가 느껴볼 수 있겠구나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맥주 생맥에다가 이런 꼬치구이 먹고 이런 거 근데 일단 여기를 비추하는 이유는 가격도 너무 사악하다 이 꼬치구이 모듬인데 모듬이랑 양은 냉비 라면 하나 끓일 정도도 안 되는 요 조그만 요 양은 냄비에다가 이게 곤약 어묵 무 계란 하나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닭껍질 튀김이랑 뭐 닭 염통? 닭 염통이 아니라 닭 무슨 뭐 살인데 이거 아무튼 그거랑 소시지랑 뭐 생선 꼬치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5만 8천원인가 나왔어요 생맥 두 잔에다가 저는 뭐 그런 그 정서를 느끼고 어떤 분위기 낭만을 느낀다면 뭐 그 정도 값 지불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둘 다 아니었어 뒤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오히려 오사카가 더 낫다 오사카에도 이런 거리가 있잖아요 포장마차 거리 여기는 맛도 못 잡았고 뭐 솔직히 낭만도 없고 맛도 없고 낭만도 없고 예 그래서 제일 별로였던 나카스강 이 포장마차 거리였습니다 예 음 예 비싸다 그리고 맛없고 비싸다 어 그리고 뭐 뭐 위생이 좋다고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예 왜냐면은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다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먹고 또 이제 엄청 또 설사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나카스강 포장마차 거리는 안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가지 마세요 여기는 정말 별로고 갔다 본 사람들도 다 저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깜짝 놀랐던 거는 이 편의점에서 파는 꼬치 꼬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짜 일본 편의점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는 오사카 갔을 때도 사람들이 야 저기 뒤에 라우선 있네 저 편의점 가봐라 코트야 오사카 갔을 때도 편의점 기가 막힌다 편의점 무조건 가야 된다 아이 뭔 편의점이야 일본 와가지고 뭔 편의점이냐고 우리나라 편의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어 나중에 어쨌건 나오겠지만 그 일본에서 파는 그 꼬치 구이 이 편의점에서 파는 게 훨씬 이거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아무튼 뭐 여긴 꽝이었다 어 근데 저녁때서 이제 좀 사진을 제가 또 이렇게 찍었는데 그냥 저는 막 찍었는데 이런 그 진짜 사진 작가마냥 이렇게 사진을 또 잘 찍었어요 제가 그죠 예 사진 잘 찍었죠 이건 이제 그 친구가 찍은 그 친구 아이폰으로 찍은 거고 이건 이제 내가 찍은 거야 예 잘 찍었죠 사진 어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도 이제 좀 많이 걷고 또 버스도 타고 뭐 지하철도 타고 그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너무 배도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또 예 택시를 탔어요 타고 그러고 예 이제 노로 때문에 또 잠도 거의 못 잤죠 예 그러니까 8시간을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 어 4시간 반가량을 계속 화장실에서 보냈어요 예 그만큼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여행이 예 근데 또 그 친구한테는 또 예 그 친구도 자기 돈 주고 온 여행인데 어 나 때문에 뭔가 이런 지장을 또 주게 되면 또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방에서 엄청 면도도 안 했던 이유가 이때부터 수염이 계속 났어 어 면도도 안 했던 이유가 면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서 예